자 한 3주 어간 지났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미국의 설레임 아닌가요 이렇게 사살 작전이 있었고 이란에 또 반격이 있다 보니까 첫 주에 정신없이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마 대체로 상당한 속박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휴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또 중동전 벌어지는 것 아니야 유가 100불 간다 그래서 파는 분들도 있었고 그걸 다 받아간 세력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확인한 건 장이 센데 생각보다 오히려 그런 매물 받고 갈 때가 더 신선한 매수회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또 미국을 보거나 삼성전자 보면 밸류에이션 이거 조심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일단 지금까지 3주 정도 지난 2020년 장세 이다솔 차장이 느끼는 연초 분위기는 어떤 겁니까 일단 연초 분위기는 확실히 외국인이 바뀌었다는 게 좀 느껴지는 장세고요. 사실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 기관도 아니고 개인 큰손들도 아닌 것 같고 오로지 그냥 외국인의 의지에 의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장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게 국내 증시에만 수급이 들어온다고 하면 한국의 특수성이라고 해석을 하겠는데 사실 지금 이머징 etf 전반적으로 플로우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시장은 미중 무역 분쟁 타결 이후에 계속 선진국에서만 놀던 돈들이 일단 이머징 시장을 좀 기웃거리기 시작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실제 우리는 이제 정고점 코스피 기준 2600에서 이제 2200대 정도로 왔다 갔다 타진하는 상황인데 대만 증시 같은 경우는 이미 정고점 부분까지 다 회복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한국이 연초 때 우리 입장에서 이제 많이 오르니까 어색한 거죠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 증시는 미국이 올라도 빠지고 미국이 빠져도 빠지고 중국이 올라도 빠지고 중국이 빠져도 빠지는 중국이 빠지면 폭락하고. 폭락하고. 이 패턴을 2년 가까이 이제 익숙해져 있다가 이게 뭔가 이게 미국이 오르는 날도 오르고 미국이 빠지는 날도 선방하고 하니까 일단 투자자분들께서는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어떤 주가의 레벨로 봤을 때는 어쨌든 아직도 한국 시장은 이머징 증시 내에서도 그렇게 크게 아웃 퍼포먼 하고 있는 시장은 아닌 것 같다는 게 제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일단 연초 분위기는 외국인이 선호하는 섹터 중심으로 지금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이게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이머징 etf 시장 전반적으로 약간 선진국의 자산들이 배분되기 시작하는 것 같다. 그런 기대감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동남아 증시라든지 혹은 비교적 큰 경제 보베스파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데들도 외국인들의 머니플로우 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의 인식 을 한국 시장의 반등을 인식해야 된다 이런 얘기시네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난 주말에도 연중 최고 추구 오늘은 마틴 뉴 토킹 데이 때문에 휴장을 합니다. 부담스럽지 않아요 어때요 부담 그냥 무슨 논리 보다도 이다솔 차장의 심경을 한 번 들어보셨죠. 단기로 봤을 때는 좀 쉴 때가 되긴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어쨌든 코스피 지수를 볼 때 보통 일봉 주봉 월봉 이렇게 나눠서들 많이들 보시잖아요. 사실 주봉이나 월봉 기준 으로 봤을 때는 좀 중기로 놓고 보면 아직 상단에 룸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일봉의 시세를 보면 좀 최근 3주 정도 올라온 흐름이 좀 가파르게 올라왔던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언제든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을 받고 가도 사실 좀 어색하지 않은 그리고 사실 오늘 또 한 번 확인한 게 시장이 굉장히 학습 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한국 시장이 그렇게 좀 빠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학습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으셔서 오늘도 사실 중국 표렴이 제 생각에는 이렇게까지 코스닥 시장을 하락시킬 이슈인가 좀 의문이긴 한데 어쨌든 누군가는 차익 실현된 욕구를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단기로는 좀 조정을 염두에 둘 수도 있는 시장이다.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봤던 것처럼 다시 이제 시장이 조정 받았을 때 2첫 이하로 내려가는 전저점을 또 다시 테스트하는 이런 장을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게 이제 주봉 월봉상에서 우상향하는 과정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것이냐라고 좀 본다고 하면 아직까지 저는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왜 미국 시장에 대한 우리 이다솔 차장의 전문 투자자로서의 어떤 마인드셋을 여쭤보냐면 기본적으로 약세 시험관을 가지거나 좀 보수적인 투자 태도 를 견제하는 분 입장에서는 재패친 중에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쇼스 치는 분들이 몇 분이 있거든요. 있죠 있죠. 미국 나스닥 선문이 아니고 쇼 치고 지금 휴가가 있는 분도 있고 그렇 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입장에서 야 볼 더 먹냐 이 정도면 됐다. 그렇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우리 이다솔 차장께서도 한국 투자자들이 워낙에 이제 한 2년 동안 디커플링 장세에 치달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빠지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더 빠진다라는 그 고정관념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역디커플링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한국 시장만 가지고 미국 시장과 이 디커플링 역디커플링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막 갑론을 막 하다가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 그런가요 이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사실 그거는 저는 지수 전망을 하는 사람은 사실 아니라서 저는 주로 전에도 한번 출연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수에 대응을 하는 포지션 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수준까지 빠지고 오르는 게 합리적 이냐라고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과거의 이머징 마켓 특히 한국 시장에 외국인이 돈이 들어올 때 특징들을 살펴보면 제가 볼 때 크게 두 가지 경우거든요. 한국이 뭔가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들이 생겨서 구조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오던 시절 그게 과거에 이제 imf 이후에 외국인한테 문호가 열리면서 여러 가지 증시 제도들이 선진국 투자자들이 선진화되던 시기에는 대무제표 깨끗해지고 소위 이제 저퍼주 투자가 유행하던 구조적으로 돈이 들어오던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차화정 이런 시기 때도 폭락 이후에 상대적으로 미국 대비 덜 다쳤던 중국과 한국 같은 동아시아 쪽으로 자금들이 들어오던 흐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거 이제 그런 경우들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풀리 다가 전 세계에서 이제 춤을 추고 놀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좀 머물고 가는 지역 중에서 특히 이제 아시아 이머징 국가들이 많이 이제 간택 이라는 표현은 좀 애매하긴 한데 아시아 시장을 좀 주목했던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보면 2007년도 막판 이제 소위 이제 앨런 그린스퍼 이 돈을 푼 다음에 전 세계 유동성 돌던 시장들이 이제 한국 증시랑 맞물렸던 시기가 2005년 6년 7년 이 시기인데 이때가 중국이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뭔가 이 중후장대 대한 수요들도 있었고 또 그러던 찰나에 글로벌 유동성들이 이제 선진국 대비 이머징 시장의 아웃퍼포머를 큰 이머징으로 들어왔고 큰 예측을 하면서 특히 이제 중국과 가까운 한국 시장에 주목했던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현재 한국이 갖고 있는 투자의 특징은 어쨌든 한국만이 갖고 있는 강점은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초위 5G니 ai 시대는 여러 가지 인데 테크 관련된 기술들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있는 친메이커들이 좀 상대적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나스닥이던 미국 증시들이 상당히 고점 부근에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 이런 돈들이 미국 시장에서 차익 시절에 나왔을 때 이 자금이 어딘가로 소멸되는 게 아니라고 하면 결국 유동성들은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아서 이동을 하는 게 습성이거든요. 만약에 패드나 이십이 같은 데서 기존에 풀렸던 유동성을 회수한다고 하면 다른 얘기지만 아직까지는 풀려있는 유동성들을 적극적으로 회수하는 움직임들은 안 보이거든요.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는 지지률을 인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돈을 더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한국에 있는 친메이커들이 주목받고 있는 이 상황이 선진국 시장에서 활동하던 자금들이 한국 시장을 한번 기웃거려 볼 수 있는 혹은 기웃거려 보다가 생각보다 펀더멘탈이 괜찮으면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는 이런 변곡점에 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예측은 좀 들어보고요. 그 2005년 6년 7년 어간에 한국의 비교적 차별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만 비교적 좋은 무드는 사실 중국의 큰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큰 캐펙스 투자가 국가 단위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철강 이라든지 우리 조선 제 기억에도 우리 현대중국 같은 건 10배 나 버리 잖아요. 그런 큰 시세를 봤는데 그때하고 지금을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중국도 뭐 오늘 아침에 경제지표 발표가 됐습니다. 6% 턱걸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한 가지 만약에 이 수익률이라는 측면에서 돈의 흐름이라는 측면으로만 놓고 보면 미국 시장의 완만한 조정에서 어떤 돈들이 좀 빠져나와서 신흥국으로 간다면 그 신흥국의 목적지는 아무래도 큰 신흥국이지 않겠어요 요. 그럴 수 있습니다. 조그만 그런 데 가서 외국인 자금들이 얼마나 유동성을 부여하면서 회수 를 할 수 있겠어요. 거기가 어딘가 해보면 중국일 개연성이 있다. 맞습니다. 중국이 그냥 장이 살아 있으면 미국이 약간의 하락조정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큰 조정이 나오더라도 작년 재작년하고 달리 중국이 장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이 빠지더라도 버텨낼 수 있거나 아니면 말씀드리기 위해서 테크 주식들을 위주로 해서 오히려 시세를 낼 수 있는 환경도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해보기 는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같은 기대감을 갖고 현재 장을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예측이 틀렸을 경우에는 제가 지난 8월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락장에 대응하는 툴들을 갖춰가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1월 셋째 주까지의 분위기는 지난 8월에 어떤 하락장 에서의 현금을 확보하는 이런 전략보다는 좀 어느 쪽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선호하고 있을까 외국인들이 현재 선호하고 있는 섹터는 어디 쪽이냐 이런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투자 수익률에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반적으로 미국이나 선진금융시장에서 머물질 않고 신흥국 쪽으로 돈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매수의 관점에서 우리도 호흡을 같이 하는 게 방법이다. 네. 그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 분께서는 상당히 직관적으로 업데이트 하실 수 있는 게 저는 위아나 달러 환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한국 시장이 좀 기대감을 가졌을 때가 최근이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코스피가 삼성전자 중심으로 우상향하기 시작했었고 그러다가 2017년 10월 정도부터 소위 코스닥 주식들이 갑자기 튀오르기 시작했었거든요. 셀트리온 3인방을 비롯해서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었냐면 각 은행의 pb 창구에서 코스닥 레버리지 etf 상품을 팔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때 제 기억에 모은행에서 코스닥 etf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를 런칭을 했는데 거의 한 일주일 만에 2조 가까운 돈이 몰려서 그 옆에 있는 경쟁은행사에서 난리가 났었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은행이 마구 한 2조를 팔아버렸 는데 우리는 왜 이걸 안 하냐 그러면서 거의 4대 시중은행들이 연달아서 그 상품을 팔아 제끼면서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코스닥 시장 끝나고 보면 항상 그 창구 우상향 쪽에 평소에 안 보이던 수급들이 막 잡힐 때가 있었어요. 그게 소위 etf가 돈이 들어오면 기계적으로 사야 되는 인덱스 플레이어들이 자금 집중됐을 때거든요. 그때 시장의 하이라이트 주식이 코스닥 에서 시총 1 2등 하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주식들 . 그리고 2018년도 1 2월 달에 코스피가 2600을 찍고 코스닥은 900포인트 찍고 하락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가 어떤 시기였냐면 그때도 똑같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선진국 시장에서 이머징 시장 쪽으로 돈이 좀 넘어오는 흐름들이 생기면서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에서 6위안까지 거의 1년 가까이 하락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7위안부터 6위안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한국에 있는 코스피 지수도 올라가기 시작했고 코스피 지수가 어느 정도 한턴 돌고 나니까 코스닥이 한 두 달 만에 지수를 만화했던 시기가 17년이었는데 이게 변곡 점이 언제 나오냐면 2018년 2월 달 쯤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단어를 이제 화두를 꺼냅니다. 그때 그러면서 2018년도 2월에 또 빅스 지수 급등하면서 미국 시장이 크게 빠지죠. 맞습니다. 그때 시장에서는 한 번 쇼킹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때 일본과의 플라자 합의 얘기 나오고 이런 여러 해석들이 있다가 2월 달에 있었던 빅스 지수 변동은 상당히 한 달 안에 해결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지나가니까 이거 좀 지나가나 보다 했는데 실제 18년 초부터 19년 말까지의 아시아 쪽 시장의 상황을 잘 리뷰해 보시면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한 칸씩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그냥 립서비스 아니야 하다가 실제 1단계 조치 들어가니까 이러다 말겠지 한 100억 불이면 된 거 아니야 하다가 500억 불 됐다가 계속 금액이 올라갔는데 그때마다 시장 반항은 똑같았어요. 에이 설마 설마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러다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때릴 수도 있겠구나 라고 공포에 질렸을 때가 거의 작년 지수 한국 바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보면 그냥 심플하게 보면 위안화 환율이 7위안부터 6위안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머징 쪽으로 돈이 들어왔고요. 중국과의 무역 분쟁 때문에 좀 어려워진 상황에서 6위안부터 다시 7위안까지 올라가고 7위안을 돌파하던 순간에 시장이 가장 공포에 질렸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딱 작년 한 10월달 미중이 1차 합의안에 서명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면서부터 7위안 초반에서부터 6.8 정도까지 내려오면서 중국도 좀 회복을 하고 한국도 지금 정도 지수에 와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지금부터의 어떤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정말 선진국에서 플레이하던 자금들이 이머징으로 추가로 넘어 올 것이냐. 결국 직관적으로는 위안화 환율을 관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도 차트를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흐름상으로는 7위안 6위안 6위안 7위안 7위안 6.8 이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1차 합의가 좀 이행이 되고 그리고 2차 합의에 대한 협상이 들어가고 어쨌든 간에 싸움보다는 좀 해결적으로 흘러간 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미중 무역 분쟁이 없었을 때 중국에 기대했던 환율 수준은 6위안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조금 평균으로 잡아봐도 6.5위안 정도가 이 사이에 평균값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보면 아직까지 이머징을 대표하는 위안화 환율은 조금 더 절상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느냐. 어쨌든 그걸 우리가 지금 확인할 과정인 것 같아요. 처음에 조금 급하게 떨어지다가 조금 멈춰있다가 잠깐 고개 들면 또 이렇게 좀 쫄았다가 조금 풀리면 넘어갔다가 거기에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명절도 있고 장도 한 이틀 더 놀아야 되고 그 사이에 이제 1월 달 학습효과 에 의해서 언제 또 이게 미사일이 어서 날라올지 북한의 김정우 위원장이 뭘 할지 예측을 할 수 없다 보니 아직까지 투자자들은 상당히 경계 모드에 잘 단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 그러니까 주식투자에 대한 분위기 가 작년 하반기보다는 좋아진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두 손 두 발 다 담그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한 발자국 정도만 쓱 담겨놓고 단적으로 제가 객장에서 느끼는 분위기가 아직까지 뭔가 활발하게 주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주식을 지난 2년간도 하시던 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시긴 한데 소위 신규로 뭔가 주식을 안 하시던 분들이 주식을 해봐야 겠다고 적극적으로 넘어온다거나 이런 흐름은 아직까지는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제가 연말 연초 모임을 나가봐도 그냥 한 작년 여름 정도에는 모임 나가면 그냥 증권 모임을 가던 동창 모임을 가던 100이면 100 부동산 얘기만 했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한 6, 7년 이상 하던 주식 관련 모임 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조차도 여름 가을에는 부동산 얘기만 하더라고 한 2시간 2, 3시간 동안 저녁을 먹었는데 정말 종목 얘기가 1도 안 나오고 부동산 얘기만 했었거든요. 요즘은 어때요 지금은 주식 관련 모임들은 다시 최근에 어떤 종목들 좋게 해보냐는 스터디 모드로 이미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일반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 나가는 사교 모임에서는 그냥 아직은 물어보는 정도예요. 올해 주식 좋아져 지수 는 좀 올라왔던데 이런 정도 질문을 일단 나오고 그냥 부동산 얘기 100분 하던 거에서 주식 얘기 한 20분 정도 하는 정도 느낌 아직까지는 주식 중에도 미국 주식 얘기는 없던 가요 맞죠 많죠. 20분 얘기 중에도 한 10분 정도는 미국 주식 얘기고 그렇게 보면 아직은 제가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인간 지표라고 하면 조금 애매한 표현이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는 과열이다는 느낌까지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냥 일단 하시던 선수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일반 투자자들은 주식이라는 것도 돈이 좀 되는 건가라고 좀 궁금해 하는 그렇지만 아직은 굉장히 좀 의구심을 많이 갖고 보고 있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제 주변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제 또래나 선배들도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투자처가 부동산과 해외 주식이 제일 많았었고 그나마도 최근에는 해외 주식까지 털어갖고 부동산 취득적으로 들어가던 시기 니까 사실 그 어떤 자금을 이동 시킬 여력이 지금 많은 상황들은 아니 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위 좀 주식을 특히 삼성전자 중심으로 사시는 개인들은 평소에 좀 여유 현금이 있으시던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문의들이 있으신 편인 것 같고 그 외에는 아직까지는 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그런 분위기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기존에 많이 하던 분들 뭐 표현이 좀 선수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스마트머니를 불리는 이제 그런 계좌들은 지금 제일 선호하는 종목군 테마군 센 테마가 뭐예요 현재 일단은 단연 it이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반도체 그리고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소위 소부장이라고 불리우는 장비나 소재군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좀 시총 사이즈는 크진 않은데 상당히 선호하는 게 비메모리 관련 좀 후공정 업체들 이런 쪽들은 상당히 지금 시세도 좋고 관심들도 계속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후공정이라면 뭐 어떻게 불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쨌든 한국에서는 비메모리 라는 걸 이제 소위 하는 혹은 파운더리라는 걸 하는 업체가 사실상 삼성전자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중소형의 이제 비메모리 한 업체들이 있긴 하지만 뭐 동부. 그렇죠. 동부 db하이텍 db하이텍 정도랑 뭐 아나페스니 동훈 아나텍이니 뭐 팸리업 서테도 몇 개 있긴 한데 사실 좀 글로벌 시장에서 의미 있는 플레이어는 삼성전자뿐 이라서 사실 한국에서 비메모리 투자를 하려고 하시면 삼성전자만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다만 최근에 조금 특징적인 부분은 삼성이 이제 지금 뭐 퀄컴이니 여러 가지 친메이커들의 비메모리 수주를 이제 따 내면서 지금 삼성전자 내부도 상당히 비메모리 쪽 수요가 빨리 올라가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조차도 아직은 다 100% 내재화된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지금 이 수요의 확대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칩이나 이런 걸 자기가 직접 만들지만 뒤쪽에서 패키징을 한다든가 후공정에서 간단한 것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지금 일일이 들어오는 수요의 지금 내부의 공장을 다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핵심 공정들은 전자 내부에서 늘리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밸류가 떨어지는 후공정 패키징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은 기존의 메모리 쪽에 후공정을 하는 업체들 한테도 업무용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네. 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하나마이크론 같은 회사 들이 패키징 후공정에 있는 회사 인데 사실 이런 회사들도 지금 약간 카테고리를 조금 확장을 좀 하나 이런 식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걸 시장에서 이제 좀 체킹이 되는 게 그냥 다트 들어가서 수주공시를 보시면 하나마이크론 이 작년 가을인가 가을 겨울 하반기 에 비메모리 테스터 발주를 했어요. 산다 이거죠. 그렇죠. 비메모리 테스트 할 수 있는 장비를 이제 사는데 사실 얘가 그동안 발주된 적이 없는 아이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당연히 얘가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나 이런 의심을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sfa 반도체 이런 회사들도 과거에 이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좀 친분이 있는 보강그룹 계열 뭐 이런 회사들인데 얘들도 사실 어떤 기술력이나 어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주목받았던 회사들은 아닌데 이런 회사들이 최근에 이 비메모리 쪽이 활성화가 되면서 뭔가 좀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나 이런 종황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 상당히 좀 강한 시세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t 쪽에 어쨌든 핵심은 반도체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방을 빼고 나서 보면 역시 가장 큰 테마 는 삼성전자가 새로운 영역을 확대 하고 있거나 확대할 게 보이는 비메모리 쪽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우리 한국 소부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이제 사업 사업별로 쪼개보시면 사실 이제 it에서 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을 다 갖고 있거든요. 반도체 메모리도 하고 있고 이제 비메모리도 하고 있고 파운더리도 한다고 하고 휴대폰도 하고 디스플레이도 갖고 있고 가전도 갖고 있고 거기에 최근에는 하만 인수 하면서 전장 관련된 아이템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삼성전자 내 사업부 온도만 체크하셔도 it 쪽에 어디가 지금 핫하냐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 약간 지금 전 사업부지 다 같이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분위기가. 네. 특히 제가 그 연말에 크리스마스 나왔을 때 대만 테크랑 한국 테크가 제일 차이가 나는 게 대만의 비메모리 테크 중에서도 5g를 언급하는 애들은 다 신고가 돌파했고 5g가 없는 애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시세가 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tsmc나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가 거의 수주 플로우들을 보면 이제 컨콜을 하잖아요. 너네 도대체 왜 이게 가동률 이나 상황이 좋니 그러면 거의 대부분 하는 얘기가 우리 내년에 5g 관련 수요에 대응하느라고 바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소위 작년 에 시장을 주도했던 5g 장비주 얘기가 아니라 5g 장비를 포함해서 5g 휴대폰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애플도 올해 5g를 준비하고 있고 삼성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플래그십 모델만 하다가 올해는 중저가 라인에서 5g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대표 메이커들 거의 대부분이 올해는 5g 신제품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퀄컴에서 스냅드래곤 5g용으로 새로 출시한 칩을 보면 기존 사양 대비 메모리를 탑재해서 용량 자체를 넓혀놨어요 지금. 기존에는 얘가 칩이 8g까지만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신제품 나오는 게 12g까지를 지원하는 스펙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g 폰을 퀄컴 스냅드래곤 으로 준비하는 메이커들은 사실 이게 어쨌든 5g 폰은 전략적으로 팔아야 되는 새 폰인데 팔기가만 쓰지는 않겠죠. 당연히 자기가 쓸 수 있는 최대한의 스펙을 지금 늘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5g 폰을 준비하는 비메모리 칩이라든가 메모리 랜드 플래시 포함해서 여기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포트폴리오에 상당히 잘 준비되어 있는 게 삼성전자인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어쨌든 시장에서 작년 대비 올해 없었던 수요들이 발생하면서 지금 글로벌 테크들이 올라오는데 이 길목에서 삼성전자가 상당히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준비 잘 되어 있는 사업부의 가치 있는 카테고리 종목들만 지금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또 한 가지 스마트폰 쪽에서 5g 스마트폰도 말씀하셨지만 또 사실 시장의 기대 중에 폴더블에 대한 기대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저게 언제까지 200만 원 가까이 할까 더 저가화되면서 가격은 내리고 수요는 저도 좀 사고 싶은 생각이 들던데요. 그 부분에 대한 재료도 연초에 상당히 강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연초 때 폴더블 관련 주들이 굉장히 시대가 강했다가 첫째 주 지나면서 조종이 좀 나왔었거든요. 특히 k-h바텍이나 세경하이테크 파인테크니스 같은 종목이 대표적인 폴더블 관련 주들인데 그런데 이 업체들이 이제 좀 시세 조종 나올 때 특징을 보면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시장에서 다른 거 살 게 생기면 이게 빠지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장이 조종받을 때 주도주 가 옆으로 횡보하다가 장 반등하면 한 칸 더 치고 나가고 이런 패턴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장이 우상향을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살 종목이 상당히 많아진 상황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올라오기 2차 전지도 반등하고 중국 소비제도 반등하고 삼성전자도 사야 되고 좀 분산되는군요. 비메몰리도 사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기존에 갖고 있던 종목들 중에서 현금화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흐름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폴더블 관련주들이 한 일주일 정도 조종을 받다가 지난주부터 바닥 짚고 돌아서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업체들 같은 경우가 지금 업황 자체가 좀 네거티브해졌냐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런 상황은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지금 2월 둘째 주 정도에 삼성전자 클램셀 모델이 이제 출시가 되거든요. 그런 거 전후로 해서 판매량을 좀 체크해 보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올해 삼성전자가 600만 대 정도의 폴더블을 팔 것이고 전체 시장은 천만 대 정도 될 수 있다라는 가정을 전제로 올해 이제 포캐스팅을 하고 있는데 실제 기사들마다 600만 대가 안 될 것 같다는 기사가 나오면 폴더블에 밀렸다가 600만 대 한 대들 하는 기사가 나오면 다시 반등했다가 숫자를 확인해보고 싶어 하는 국면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특이한 건 갤럭시 폴드 1이 한 200만 원 중반대에 출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갤럭시 클램셀 그러니까 제트플립이라고 불리는 모델은 100만 원 초반대 정도로 얘기가 나와요. 네. 기본적으로는 인치가 더 적고요. 그리고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는 이 폰을 이렇게 접다 보니까 접히는 면적이 넓습니다. 상대적으로 갤럭시 제트플립은 이렇게 접히니까 접히는 부분이 훨씬 적거든요. 원가 자체가 기존 모델보다는 좀 떨어지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접히는 부분이 많은 게 사실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비용이죠. 그게 비용이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번에 제트플립 모델이 보면 지금 공개되어 있는 스펙은 5G 폰이 아니거든요. 4G LTE 폰으로 지금 나옵니다. 그것도 삼성에서 밝힌 것에 따르면 어쨌든 자기네가 제트플립은 조금 더 대중화를 위해서 만든 모델인데 여기에 5G를 탑재하려고 하면 두께 문제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상품성 있는 구성이 안 나온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트플립 은 4G LTE 모델로 나오면서 차라리 가격을 좀 합리적으로 가자 이런 흐름들이 좀 폴더블 이외의 성능을 막 높여 가지고 이 가격 단가를 높일 필요는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고가 폰에는 폴드 원이라는 되게 독보적인 하이엔드 제품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4월에 2월에 공개하고 4월에 출시한 제트플립 은 조금 더 대중성 있게 나오고. 100만 원 초반이라면 지금 아이폰 시리즈가 대충 그 정도 가격 아닙니까 . 그렇죠. 그러니까 폴더블인데 그래도 맞습니다. 네. 유혹을 느끼겠는데 그리고 실제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뉴스플로 체크하다가 좀 특이하다고 느꼈던 기사가 뭐가 있었냐면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받으면 90만 원대에도 제트플립을 구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기자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보통 제가 이 업계 인더스트리에 있었던 경험상 그런 기사들이 그 기자분의 굉장히 탁월한 예측력으로 기사가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분석가가 아니잖아요. 네. 어차피 기자분들도 굉장히 소수를 받았겠죠. 네. 우리 권순우 기자님처럼 굉장히 애널리스틱 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기자분들은 어떤 취재원에서 취재한 내용들을 이제 좀 정제해서 전달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런 정도 민감한 내용들은 애널리스트도 사실 이런 소스가 있어도 이거를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폴더블 기사를 제가 매일 읽는데 읽다 보니까 통신사 보조금을 받으면 90만 원 초반에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았던 인사이트는 이거는 이 기자분 취재원이 좀 취재한 내용이지 않겠냐. 그런데 사실 폴더블폰 관련해서 취재할 때는 빤하거든요. 삼성전자 무선사업구나 이런 쪽일 텐데 그렇게 보면 이제 어쨌든 출시가 돼봐야 알겠지만 전자가 정말 이걸 많이 팔 의지가 있다고 하면 초반에 이제 지난번에 5g폰 초기에 마케팅 하듯이 보조금을 좀 주게 되면 실제로 는 90만 원 정도에도 구입할 여지가 있거든요. 신선도라는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오늘 이제 lg화학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2차전지 배터리 이 재료가 가장 신선합니까 오늘 현재로만 놓고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작년에는 없던 움직임이죠. 네. 작년에 고생했잖아요. 고생했죠. 그러니까 올해 또 연초 종목들 특징 중에 하나가 소위 바닷건에 있는 주식들이 상당히 빠르게 치고 올라온 주식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게 한셈 같은 회사인데 한셈이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큰 시세에 내본 적이 없는 주식인데 이번에 바닥 에서 상당히 가볍게 한 20% 정도. 그게 왜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들은 리모델링 수요가 다시 늘어난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신규 주택 공급이 또 많지 않다고 하니 리모델 고쳐서 쓰는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사실 이게 새로 생긴 얘기들은 아니에요. 예전에 한셈이 리레이팅 할 때도 있었던 논리들인데 제가 느끼는 해석은 한셈이 물론 어떤 변화가 있겠지만 시장이 전반적으로 외국인이라는 사주는 수급이 있다 보니까 매도보다는 매수에 조금 더 민감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팔 사람이 없는 주식들은 되게 가볍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팔 사람이 차익 싫어할 사람이 많은 주식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우상향을 하고 이미 팔 사람이 다 팔고 나간 주식들은 외국인이 바스켓으로 코스피를 사니까 상당히 가볍게 수급 들이 올라오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종목단에서는 한셈 같은 애들이었고 섹터로는 2차전지 중국 소비재 이런 업종들이 상당히 가볍게 올라오 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2차전지는 섹터의 상황 자체는 어쨌든 작년에 없던 환경들이 좀 새롭게 조성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중국이 더 이상 보조금 인하를 안 할 거라는 내용들. 내부적으로 퇴출 기업도 생기고.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테슬라라는 신제품이 중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어떤 해계머니가 하나 존재하고요. 거기에 이제 국내만 놓고 봤을 때는 현대차라는 거대 메이커가 뭔가 미래차에 대한 중심을 이동하는 흐름들이 보인다. 그렇게 봤을 때는 어쨌든 작년보다는 해볼 만한 거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2차전지 관련된 소부장도 주로 소재 부품입니다 만은 오랫동안 많이 쉬었죠 . 많이 쉬었죠. 많이 쉰다는 게 아니라 상당히 큰 한압조정을 했죠. 그렇죠. 쉬었다라고 표현하기 에는 처참했죠. 처참했죠. 소위 이제 저희끼리 표현으로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대참사가. 대참사. 분명히 성장산업이라는데 주가는 대참사야. 대참사였습니다. 진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정말 전기차에 대한 확신이 강하신 분일수록 최근 2년간 수익률이 안 좋았을 겁니다. 맞아요. 본인은 여기에 대한 컨벡션이 있는데 시세면동 때문에 팔 수는 없는데 생각보다 훨씬 과하게 빠지다 보니까 그런 측면들이 오랜 좀. 테슬라에 대한 투자도 사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거 부도난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었는데 지금 따블 이상 나버리니까 이제는 그런 얘기 쑥 들어가 버렸잖아요. 쑥 들어갔죠. 지금은. 사실 해외 해치펀드의 성적을 보면 작년에 몇 년간 수익이 좋았던 대표 해치펀드 매니저들이 의외로 고생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인터뷰를 보면 대부분 테슬라 숏이 많아요. 특히 테슬라 숏이나 좀 전체적인 빵 기업들이 네거티브하게 봤던 오르만큼 올랐다고 했던 분들이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빵은 진작보다 올랐으니까 애초에 포기를 했는데 테슬라는 소위 공매도 치는 입장에서는 때리는 맛이 있는 종목이었거든요. 요거라도 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때리는 족족 빠지니까 사실 사람의 어떤 심리상 공매도를 쳐서 빠지는 종목 쪽에 포트가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게 갑자기 급반전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대참사죠. 대참사. 벌어졌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테슬라도 사실 2차전지 분위기를 바꾸는데 상당히 큰 몫을 했고 심리적으로 당연히 테슬라를 안 사면 배터리라도 살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바뀐 계기는 어쨌든 상해 공장을 오픈을 하면서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뱅크들이 테슬라한테 돈을 빌려주려고 줄을 쓰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보도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미국 자본시장에서는 자본 투자를 하는데 약간 찬밥이었는데 중국 현지 투자를 시작하면서 뭔가 자금 확보에 좀 숨통이 트이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사실 테슬라 입장에서 투자자가 봤을 때 얘가 자금만 풀리면 차는 잘 팔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급격한 쇼커버를 좀 불러오지 않았을까. 기본적으로 또 서울 시내에서 테슬라가 흔히 보여요. 많이 보입니다. 흔히 보여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얼마나 더 많이 보일까 이런 생각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물론 이제 우한에서 지금 창궐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발생하고 있는 일종의 바이러스로 인한 그런 지금 폐렴이 지금 돌고 있어서 오늘 우리 시장에도 타격을 주긴 했는데 그것만 빼놓고 보면 중국의 어떤 경제성장률의 지표도 사실 6.1%니까 좋은 건 아니나 어쨌든 바운더리 안에 레인지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훨씬 중국 정부에서 올해 중국 경기를 살리려는 노력이 작년에 비하면 훨씬 더 약발을 먹을 거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다라는 전쟁이 있죠. 그렇다라면 대중국 관련주도 사실 굉장히 가벼워져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규모익에 반등을 한 상황이긴 하더라도 중국의 어떤 특성상 한 번 매기가 붙으면 시세를 주던데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재료로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재료로서 상당히 매력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냥 시진핑 주석이 오늘 만일 떠나서 실제 제가 요새 밖에 나가보면 많이 보입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특히 얼마 지난주인가요 지인이 노량진에서 동창회식을 했대요. 그래서 대게랑 한 번 먹자로 갔는데 거기 갔는데 주변에 중국말이 엄청 많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노량진에서 대게집에서 네. 노량진에서 거기 물건 띄워 갖고 먹는 식당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보인대요. 실제 명동에서는 이미 진작부터 중국인들이 많이 보인다는 얘기들이 들렸었고 그래서 이게 한한령이 풀릴지 말지 이거는 기대감으로 끝날지 실제 헌더멘탈지는 가봐야겠지만 어쨌든 추세 자체는 이미 안 들어오던 추세는 끝난 것 같아요. 이미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얼마만큼 더 빠른 속도로 가고 숫자들을 회복할 거냐가 관건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개별 여행객들은 충분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딱 하나 저희가 호텔신라 같은 종목들이 전고점 갔을 때랑 지금은 뭐가 다르냐면 단체 관광객만 달라요. 개별 여행객들은 이미 충분히 한국의 호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오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당국도 좀 규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숫자 갖고 이미 중국 관광객 데이터는 저점을 찍고 올라오고 있죠. 여기서 속도가 빨라질 거냐는 단체 관광객이 들어올 거냐 그게 관건일 텐데 어쨌든 최근에 5천 명 규모로 한두 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올해 중국 관련 주들도 작년 대비 나쁜 것보다는 좋아질 여지가 좀 있다. 그래서 이제 좀 관심을 갖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실제 최근에 퀀트앤널들이 1분기 실적 프리뷰들 취합해서 리뷰하시는 걸 보면 지금 어닝 eps 그로스가 연간으로 제일 빨리 올라오는 게 it테크랑 호텔 레저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필드에서 지금 업데이트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써메이션 취합도 호텔 레저 쪽이 올해 eps가 증가한다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그게 컨센서스라는 거죠. 돌아서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어쨌든 여러 가지 정황상 개선될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 작년에 어쨌든 대시세를 낸 건 5g잖아요. 네. 맞습니다. 5g 장비업체들인데 한동안 쉬웠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의 어떤 특수는 거의 마무리됐으니까 마무리됐죠. 이게 중국으로 가고 미국으로 갈 때 쓰여진다면 다음 시세가 더 클 수 있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그 진도가 맞아 떨어질까 그리고 지금 얘기한 우리 한 4대까지의 재료에 비하면 조금 멀리 있는 재료 같기도 하고 그리고 걔네들이 사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 재료는 어떻게 봐야 돼요 5g 아직도 지금 많이 물려있는 분들도 있어요 고점에 산 분들 그때 제가 12월에 나왔을 때 보니까 정프로님도 좀 김민우한테 물려계신 것 같은데 김민우는 뭐예요? kmw 아 그래요. 정프로하고 저는 종목을 쉐어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시는군요. 제가 그때 연말에도 5g 관련해서 짧게 코멘트를 한번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 5g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김 프로님 말씀 주신 대로 한국 투자 갖고 반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국 투자 갖고 반등하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은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글로벌 캐패스가 언제 나올 거냐가 나와야 더 큰 시장을 보고 달려들 것 같거든요.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작년 가을 이후에 갖고 계시던 분들이 미국 투자를 기다리다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10월에 지치신 분들은 그나마 좀 나은 것 같고 오래 버텼을수록 좀 고생을 더 하신 이런 상황인데 어찌됐건 간에 아직까지 이건 되게 심플합니다. 미국에 있는 통신사들이 컨콜에서 캐팩스 계획을 발표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우리가 백날 앉아가지고 왈가왈의 해봐야 어쨌든 미국에서 5g 투자를 집행하는 건 미국의 sk텔레콤 미국의 kt거든요. 그렇죠. 버라이전이나 뭐 네. 버라이전, 에이티엔티니, 스프린트니 이런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시청 상위 기업들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컨퍼런스콜을 합니다. 그렇겠죠. 골드마삭스, 모가스테니가 가만 안 놓죠. 맞습니다. 커버리지 애널도 많고 또 실적 발표도 매 분기하는 애들이고 만약에 현재 5g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혹은 갖고 계셔가지고 고생 중이신 분들이라면 사실 뭐 딴 거 보실 필요 없고요. 미국 통신사들의 실적 발표 일정만 보시면 돼요. 보통 그때 걔네가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연간 계획을 발표하거든요. 그리고 연간 계획 발표를 안 하면 골드마삭이나 모가스테니 에널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너네 올해 5g 캡팩스 얼마 하니 이 질문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사실 가는 자가 될 것 같아요. 그때 통신 매입사들에서 나오는 숫자가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크거나 혹은 시기가 빠르다면 반등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한국에서 앉아서 5g 예측을 해봐야 미국 통신사들이 내년부터 하겠다고 하면 올해는 그냥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 예측하는 것보다는 연초에 있을 주요 미국 통신사들의 컨퍼런스콜을 좀 유심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나 좀 제가 정황적으로 기대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올해 재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분이 되게 괴짜 기질이 있었지만 4년 동안 한 거 보면 생각보다 약속을 잘 지켰어요. 공약에 대한 실천의지는 역대 최고인 것 같은데 사실 행동만 보면 괴짜인데 사실 자기가 하겠다고 한 걸 다 지키는 거예요. 다만 그게 설마 할까 했는데 이 사람은 진짜 해. 그러니까. 설마 할까 했는데 진짜 이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 트럼프가 첫 번째 당선됐을 때 했던 주요 공약 중에 뭐가 있었냐면 아메리카를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계획 중에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 쑥 들어가버렸어요.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그 과정을 보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려면 정부가 예산을 추가 편성을 해야 되고 예산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 승인 받으려고 하면 러시아 터지고 터지려고 하면 우크라이나 터지고 뭐 하려고 하면 탄핵 심사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트럼프 임기 동안 인프라 투자를 위한 예산을 확보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분이 올 말에 대선을 치러야 되고 여태까지 자기가 했던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자기에게 유리한 포지션들을 구축해 왔잖아요. 그럼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공약했던 것 중에 아직 안 쏜 한방은 인프라 투자가 될 거다. 그리고 인프라 투자를 활용해서 거의 대선의 막판 몰이를 하지 않을까. 이건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미국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철도나 전등이나 도로를 깔 것이냐. 옛날에 중국이 이머징에서 올라올 때는 도로 깔고 철도 깔고 상하수도 깔고 이러니까 중우장대에서 철판도 자르고 화학제품도 필요하고 시멘트도 필요하고 했던 것이었습니까 사실 지금 미국의 환경에서 국가적인 대규모 인프라를 하는데 상하수도를 바꾼다. 이건 좀 약한 것 같아요. 철도를 깐다. 이것도 좀 애매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사실 미국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면 가장 명분 있고 효과 있는 건 통신망이라고 보거든요. 통신 인프라다. 왜냐하면 통신망은 전국망 투자가 가능합니다. 특히 5G망이라는 게 어쨌든 시장에서 여태까지 스터디된 결과는 이게 궁극적으로는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한 진검다리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우리가 유튜브 보고 데이터 쓰는 거면 도심지역만 투자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자율주행으로 간다는 얘기는 궁극적으로는 la에서 뉴욕까지 손 안 대고 대륙 횡단을 차로 하겠다는 건데 이게 띄엄띄엄 해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나 실제 추진이 발표될 때쯤에 5G 전국망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미국에는 통신사들도 올해 캐펙스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 일정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겠죠. 트럼프 재선에 대한 공약으로 어떤 soc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낼 때 내가 통신망 새로 갈아엎어서 우리가 한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보다 훨씬 더 통신 하이웨이를 앞서 나가겠다. 이런 공약은 자연스러워 보이네요. 저는 굉장히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정책발도 먹히고 명분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야당에서 반대해야 하는 명분도 없잖아요. 반대하면 이상한 거죠. 그리고 전국도 아니고 그리고 전국도 아니고 이거를 야당 후보가 반대하는 순간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너는 도대체 어느 나라 편이냐. 그리고 실제 보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중국과 미중 분쟁 과정에서 테크 관련 기업들을 계속 옥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뭔가 이거를 극대화시킬 타이밍에 소위 미국이나 미국의 우호적인 어떤 플레이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놓은 느낌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어쨌든 5G를 관심이 가지신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 국내 투자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미국 투자를 보시되 유심 있게 보실 것은 통신사들의 캐펙스 계획. 그러니까 미리 길목 지킬 필요 없네. 저는 길목 지킬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통신사 계획 나오고 트럼프 공약 나오고 해도 그때부터 시세가 크게 날 거니까 그때 가서 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 정도 뉴스면 저희 심과 함께 아침 방송에서 얘기하겠죠. 언급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얘기 당연히 하겠죠. 당연히 될 거예요. 이미 미국에서는 at&t 같은 게 빵 뜰 거고 그러면 미국에서 이제 시왕 분석할 때 5G 투자 캐펙스를 발표했다는 얘기가 나올 거고 그렇죠. 이거 애청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제가 뉴스3에서 먼저 하겠죠. 뉴스3에서 들으실 거고요. 뉴스3 듣고 사셔서 제가 볼 때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5G를 깐다는 건 하루짜리 테마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최소 미국이 5G만 투자를 시작을 하면 당연하겠죠. 못해도 제가 볼 때 전국만 까는데 3년 이상 걸릴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시작하는 타이밍에 글로벌이 눈치 보고 있던 플레이어들도 다 뛰어들 확률이 있기 때문에 5G는 굳이 길목짓기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자 테마군으로서 마지막 질문이에요. 바이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셀트리온 합병한다는 얘기가 있기도 하고 또 사실 삼성바이오러지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얘기가 많았 는데도 불구하고 시세를 내버렸잖아요. 냈습니다. 냈잖아요 그렇죠. 몇 개 이제 군소 파이프라인 하나만 있는 거 추락 을 하는 데도 있고 한데 이 바이오도 그냥 도매급으로 다 봐야 되는지 왜냐하면 게임주에서 봤잖아요. 게임주에서 엔시소프트류의 대장주 같은 걸 날라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이오주도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되는 놈만 되는. 맞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워낙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고생을 많이 한 업종이 바이오고 또 워낙에 한 번 시세가 내면 급하게 나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바이오 올해는 바이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는 섹터로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개별 바이프라인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소위 이제 바이오가 시장의 주도주일 때는 바이오가 사업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주가들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실제 전혀 바이오스럽지 않은 회사들이 정감 변경을 해서 바이오 산업에 진출하겠다. 내지는 갑자기 자회사 중에 바이오를 편입한다든가. 그러니까 바이오라는 카테고리에 속해 있다는 어떤 이슈만으로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어떤 it테크라는 상당히 뚜렷한 주도주구는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를 들어서 a라는 바이오가 오른다고 b라는 바이오를 사서 쉽게 수익을 내는 유동성의 환경은 아닌 것 같고 상대적으로 바이프라인별로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바이오 투자는 보면 그래도 이 바이오 투자가 되게 좀 어렵고 복잡하면 있어 보이지만 단순하게 접근하면 바이오는 키워드 싸움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바이오도 글로벌 빅파마들이 주목하는 약이 있습니다. 병이 있고. 그리고 이게 좀 쉽게 설명드리면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랑 비슷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 것 같아요. 어느 대학에 졸업반 그 친구 잡으로 여러 명의 스카우터들이 도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빅파마들을 메이저리그 구단이라고 보면 이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자기는 전력 강화를 위해서 그 해에 자기네가 필요한 포지션 을 뽑습니다. 어떤 애는 투수가 쇼트 질 때가 있고 어떤 애는 포수가 쇼트 질 때가 있거든요. 어떤 애는 중심 타선일 수도 있고 아니면 1번 타자 외야수가 모자릴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스카우터들의 역할은 올해 우리가 투수가 쇼트 지면 투수를 찾으러 전국을 다니고 그게 안 되면 전 세계를 다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LA다저스의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가 어쨌든 다저스의 아시아 스카우터가 한국까지 날아와서 캐스팅한 경우잖아요. 어쨌든 그 당시에 LA다저스는 강속 골을 던지는 정통 우한 투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한양대학교의 박찬호 선수랑 계약을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바이오 빅바마들이 올해 주목하는 파이프라인들이 있고 그걸 우리가 염탐해보는 게 보통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나 연초에 있는 이런 학회들을 통해서 올해 빅바마들의 관심사가 어디로 갈 거냐를 예측을 해보는 시기 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게 어떤 해에는 표적 항암제이기도 하고 어떤 해에는 면역항암제이기도 하고 다양하게 움직이는데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벤트상으로 빅파마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넥스트는 뇌 관련 질환 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저도 사실 바이오 전문가는 아니라서 증권사 레포트들이나 여러 뉴스 프로들을 보다 보면 유독 많이 나오는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불과 한 2-3년 전에는 면역항암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소위 신라젠 같은 주식들이 시장의 대장주로 등극했던 게 17년 초반 18년 이때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보면 면역항암제는 뭐랄까 계속 핫하긴 한데 강도는 작년보다 조금 더뎌진 느낌이고 파이프라인을 채웠거나 스카우터들이 더 이상 관심을 잘 안 일단 급한 파이프라인들은 채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또 임상해보다가 이게 잘 안 되면 다음 걸 또 찾아서 교체 하고 이런 수요들은 계속 있겠죠. 일단은 임상을 올릴 후보들은 어느 정도 찾아 놓은 느낌 반면에 뇌관련 질환 치매 알치하이머 파킨슨병 이런 관련된 단어들은 보면 미국에서 바이오젠 같은 회사가 발표하면 상당히 크게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빅바마들이 최근에 몇 억불 몇천억 규모의 딜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뇌관련 질환들이 속속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가서도 뇌관련 프레젠테이션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을 경향들이 있고 그렇게 보면 어차피 바이오라는 게 늘 꿈을 먹고 갈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 키워드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도 보면 되게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 글로벌 빅파마들이 주목하고 있는 바이프라인들은 시세가 강해요. 그러니까 그냥 테마군으로 이거 저거 바이오 포트폴리오 사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지금은.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적어도 올해 바이오를 하실 거면 예전에는 그냥 이 회사가 바이오야 하면 샀거든요. 적어도 올해는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바이오가 어느 타겟을 하고 있는 정도는 체크하시고 그게 지금 빅파마들의 트렌드랑 부합하는지 정도는 알고 투자해야 먹을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대충 시장에 지금 이슈가 될 만한 테마군들에 대한 한숨 배는 돈 것 같아요. 비메모리부터 시작해서 폴더블도 그렇고 2차전지도 그렇고 그렇죠 한 바퀴 쭉 돈 것 같은데 역시 시장에 어떤 애널리스트 하시고 폰 매니저도 하시고 지금은 시장에서 세일즈를 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상당히 정돈되어 있는 테마의 어떤 우선순위라든지 테마의 어떤 중요도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사도 되는 테마와 기다려야 되는 테마에 대해서도 굉장히 간결하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깊이 있게 분석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가 이 질문을 해야 되나 말아요. 지금 계속 한 10분째 고민 중인데 그래도 할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도움이 된다면 제가 좀 단순 무식해 보여도 어떻겠습니까 지금 얘기한 테마는 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이단솔 차장도 친하게 지냅니다. 박세익 전무가 여기서 한 얘기가 코어 주식을 가장 나중에 파는 거다. 코어 주식이 뭡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면 2배 3배 지금 원하는 투자자들 많지 않 거든요 지금 이장에 그렇죠 뭐 한 2 30% 혹은 1 20%도 괜찮다는 투자자들 도 많이 있어요. 사실 그게 어디에요 그렇죠 고민하지 말고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거 사는 게 낫지 않아요 이 테마군들 다 머리 아프게 이 안에서도 골라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올해 수익률을 극대화하겠다 이런 분이 아니시고 내가 어쨌든 올해 한국 주식으로 수익을 내겠다 근데 이제 좀 신경 쓰기는 좀 피곤하다 이런 분들이시면 망설이실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살아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한국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 외국인이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섹터로는 글로벌 테크에서 친메이커들을 주목하는 게 하나가 있고 에셋 얼로케이션 상에서 선진국 한국에서 신흥국으로 자금이 좀 이동하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합니다 그럼 만약에 역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을 팔기 시작하면 장이 오를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네. 어쨌든 올해 시장이 작년보다 좀 좋아질 수 있다는 가장 큰 전제는 지난 2년간 미중 무역 분쟁 플러스 mscr 리밸런싱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 시장을 외면했던 외국인들이 어쨌든 연말 이후에 꾸준하게 사기 시작하면서 온도가 확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보통 이런 자금 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예상 시나로는 어떻게 흘러가냐면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 사들어오는데 오히려 국내 기관들은 전자닉스로 계속 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정도면 많이 오른 게 사실이거든요. 주가상으로는 네. 그런데 외국인이 멈추지 않고 계속 사고 들어오면서 삼성전자닉스가 계속 올라오니까 오히려 먼저 팔았던 순서대로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팔았던 사람들이 다시 이 주식을 채우기 시작할 때 보통 주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오히려.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올해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계속 산다고 가정을 하면 어쨌든 지수는 코어 주식 중심으로 우상향을 할 거거든요. 이럴 때 제일 다급해지는 수급 주체는 누구냐면 집행기관들입니다. 기관이죠. 기관. 네. 기관 중에서도 그런 공모펀드들은 자기들이 수급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투자자들이 공모펀드에 가입을 해줘야 내가 돈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내가 자의적으로 자금을 배분할 수 있는 포지션이 연기금이나 보험사들입니다. 이런 데들은 올해 연간 자금 계획에서 내가 채권의 얼마 부동산의 얼마 해외 주식 얼마 다 배분을 해놓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런 집행기관들의 에셋 포트폴리오를 좀 추측을 해보면 국내 주식이 최근 3, 4년 동안 계속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내 주식 비중을 적게 배분한 기관일수록 수익률이 좋았죠.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이미 국내 기관들은 국내 주식을 낮출 때까지 낮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역으로 외국인이 사서 들어온다. 그런데 지수가 자꾸 올라가. 그런데 상대적으로 미국 주식은 정체되어 있고 대퇴출자의 순위로 떨어진다고 하면 올해는 어떤 상황을 예측해 볼 수 있냐면 국내 주식 비중이 높은 집행기관일수록 수익률이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순서가 바뀝니다. 그러면 이미 집행을 최대치를 낮춰놓은 상태에 최저치를 낮춰놓은 상황에서 늘리면 뭘 사겠냐 늘리면 여기는 일단 지수부터 늘리는 거죠. 코스피 200 늘리고 klx 300 늘리고 그리고 나중에 코스닥 150으로 오겠죠. 그럼 이 성격에서도 집행은 제가 볼 때는 코스피 200 먼저 집행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확대하면 klx 300 정도 그러면 그때부터는 집행기관들끼리 서로 누가 먼저 비중을 올릴 거냐의 어떤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기본 전제는 어쨌든 간에 외국인이 계속 꾸준히 한국의 매력을 느낀다는 전제가 있어야 올해 한국 증시가 된다. 그런데 역으로 외국인이 이 정도면 한국 할 만큼 한 것 같아 하고 떠나면 사실 지금 현재 국내 수급 상황에서 정말 다 의미 없죠.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시장의 전제는 저도 박세익 전문님이랑 평소에도 자주 교류를 하고 또 방송하신 것을 들었는데 저는 그분주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 게 어쨌든 외국인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테크 대형주를 사서 이 주식을 사려고 한국에 돈이 들어온다는 전제입니다. 그리고 돈이 들어온 김에 삼성전자를 사는 김에 조금 돈을 더 갖고 들어와서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는 거지. 그냥 삼성전자의 매력이 없어서 한국 시장을 떠나면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볼 일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파리의 에펠탑을 보러 가야 거기서 기차 타고 남부를 가건 동부를 가건 포도밭을 가건 하는 거지 와인도 한 잔하고 마카롱도 하나 먹고 이런 게 확산되는 것 같은데. 이게 낙수효과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올해는 테크 대형주로 외국인이 매수하는 와정에서 한국 시장이 섹터가 확산되는 낙수효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게 시왕의 가장 큰 전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몇천 원씩 팔고 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미 그전에 개별 종목들은 많이 빠져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또 자연스럽게 사실 국내 주식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삼성전자를 사놓고 그다음에 다른 걸 고민하는. 만약에 나는 삼성전자가 너무 올라서 좀 매력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예를 들면 테크 하드웨어 부품 소재 이런 거 사고 있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렇죠. 올해 시황 전개랑은 좀 논리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삼성전자 좋은데 나는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서 it 중소형전을 할 거야. 이거는 뭐 맥센스한데 삼성전자 안 되는데 소부장은 될 거야. 이런 전제는 좀 약간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안 되는데 그래도 한국 증시는 좋을 거야. 이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지 않을까. 그러네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지금 7시 반인데요. 오늘 게스트가 한 분이잖아요. 물론 이제 한 15분 정도 오늘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긴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진행된 우리 모든 지금 노출된 재료들을 제가 일일이 하나씩 짚었는데요. 우리 유튜브의 동접 숫자가 처음부터 한 번도 꺾이지 않는군요.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2,200명 수준에서 거의 한 번도 꺾이지 않고 계속 유지되거나 또 늘어나요. 저는 이제 저런 걸 보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방송을 들으시는지에 대해서 물론 저 숫자 가지고 다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바로 밑인데 여러분들의 반응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반응을 제가 체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다설 처장은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지난 주말에 예고 드렸죠. 이 전역 라이브를 훨씬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들을 만한 이슈들을 여러분께 더 많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다설 처장은 매주 월요일은 좀 힘들 것 같고요. 격주 월요일로 저희가 초대를 해서 시장에서의 어떤 신호 사인 이런 것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매매의 주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다설 처장이 펀매네리스트 를 상당 기간 하고 지금 지점에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저변의 얘기들 움직임 에너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가감 없이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와중에 동접이 오히려 더 늘어가네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고요. 오늘은 저희가 시간 강의에서 여기서 마칩니다만 여러분들의 질문도 다음 순서에는 이다설 처장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